모터사이클 하미디어 박희성 기자 BMW 그룹 코리아의 모터사이클 부문 BMW 모토라드가 투어리스트 트로피 투어리스트 트로피 2018을 개최한다. 연간 무작 주행거리 최다 고객에게 독일 모토라드 데이지 참가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올해로 2회째를 열리는 투어리스트 트로피는 라이딩 투어를 통해 주행 마일리지를 쌓고 전국 29개 포인트의 스탬프를 모으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투어 이벤트다 지난 3월 17일 경상북도 상주 경천섬에서 고객 약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시즌 오프닝 투어를 시작으로 오는 9월 15일 투어리스트 트로피 피날레 투어까지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고객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스탬프 포인트와 혜택 규모를 확대해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평가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bmw 모토라드 전시장을 방문해 현재까지의 주행거리를 확인받고 투어 코스 가이드가 포함된 스탬프북을 발급받으면 된다 스탬프 포인트는 한국관광공사 추천 테마 여행 10선 사업과 연계된 10개 권역의 27개 지역을 포함해 전국 총 29개 포인트가 있으며 행사 기간 동안 자유롭게 방문해 스탬프를 수집할 수 있다 bmw는 모든 스탬프를 수집한 고객 중 최다 마일리지를 기록한 20명을 9월 피날레 투어에서 선발 독일 모토라드 베이지 참가 기회맨라이딩 기어 등 푸짐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투어리스트 트로피 참가자 전원에게는 스탬프 기수에 따라 모토라드 as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bmw 그룹 코리아 김효준 대표는 샵 8220 지난해 고객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올해에는 보다 특별한 라이딩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샵 8221 면서 샵 8220 새로운 시즌을 맞아 투어에 나서는 모든 고객들의 안전을 기원하며 올해도 고객들과 함께하는 코믹 앱 carmedia.co kr 카피라이트 시 자동차 전문 매체 카미디어 www.카미디어 코 kr 파티디 스크린 위드스 윈도우 엥나 콜 콜 치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